저 가방 또 들고 오는 가방 여기 저 가방 뭐가 들었어? 저 가방? 아니요 뭐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죄송한데 가방이 뭐예요? 살펴봐도 돼요? 어떤 순간에도 아까도 그랬지만 그 가방에 손도 못 대게 하는 것 같던데 제가 들을 때 괜찮습니다 가방은 단수가 있을 것 같은데? 아니요 제가 중요한 의료 도구가 들어있어서 안 됩니다 그럼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저 가방을 좀 잠시만 왜 이러시죠? 아니 잠시만 진짜 잠깐만 보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 선생님 그건 아는데 저희가 조금 저 실례지만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저희가 좀 중요한 걸 좀 확인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한 사람씩 얘기하세요?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걸 좀 확인하려고 원래 저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이런 말씀까지 안 들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좀 인원수도 많고 협박하신 건가요? 아니 그건 아니니까 그건 아니지만 저희가 좀 뒤에서 저희가 제가 좀 아침부터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좀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확인만 아니 자신 있으면 열어주셔야죠 앞으로도 합니다 이병 에어컨 너 저 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